오즈니스와 유아산의 이 뭐지? 갈아버지 음미부 일등 이나도 잘자라 이나도 잘자라 빨리 빨리 리비 리비 요 내가 말했지 너는 다른데다만 넌 말했지 요 내가 말했지 오늘은 뭐지? 스테이크 이거 뭐야? 누구요? 뭐야? 나이스? 왜 이렇게 튀어? 아싸 나이스? 패키지 나이스? 응 거꾸로 뒤집어 입으면 돼 운동 너무 차가워 컷 입고 싶어? 응 한 A컵정도로? 남자 A컵정도? 근데 얘네 원래 운동 많이 했을 때도 그랬다 아직 안 컵 나 생크면 뭐 같아? 옷이 티시 이쁘잖아 앞이 몸이 두꺼 보이잖아 몸이 약디가 두꺼 보이잖아 나 몸통이 근데 종원이는 이제 다른 데에 숨이 일어나서 좋지 아 이거 뭐야 짜증나게 아이 장갑을 두고 아니 이렇게 두는데 영무? 거기에 그치? 아니 이거 들고 이렇게 갔는데 아 오빠가 들 때 이렇게 든 거 아니야? 여기 흔들렸나봐 땡겨 땡겨 1년 만인 목소리에 반가웠고 보고 싶었단 말에 자꾸 눈물만 내려와 너도 나만큼 아팠던 걸까 내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나는 똑같아 10년이 가도 네 1년 Wrath peace 2년 아멘